안녕하세요. 홍삼의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삼입니다. 홍삼의 엄마입니다. 홍삼의 아빠입니다. 홍삼의 아빠의 여자친구입니다. 오늘은 여기 모나용평이라는 브랜드에서 김치 광고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기품은 김치라고 여기 이제 배추김치를 이거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김치 종류들도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여기 이제 김치 50kg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이거 보육원에 기부를 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광고도 들어오는 거고 그걸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부한다는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음. 맛있겠다. 엄청 싱싱한데요? 응. 맛있는 김치가 살짝 익은 거 같아. 냄새가. 매동락으로 있어요? 응. 음 시원하게 잘 익었다 흑 안 얼른 흘리도 £5. 1스푼드 해산물 소금 마늘 발 .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2kg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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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볶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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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과 볶음을 넣어서 요즘에는 볶음을 넣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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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게 음식 이름이 육해공 김치찜입니다. 맞네, 말되네. 고기, 닭, 그리고 여기 해산물, 고등어까지 해가지고 하고 자, 여기 김치 같은 경우는 청정대관령 고랭지에서 키운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입니다. 그리고 천년 안반수인 바랑수와 황태로 만든 비법 육수가 들어간 김치입니다. 요게 이제 MSG나 설탕, 아스파탐을 넣지 않아가지고 마음 놓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기호에 맞춰가지고 좀 이게 처음에 발송될 때 딱 갓 만들었는 김치채로 오거든요. 나는 약간 이제 김장김치처럼 바로 이렇게 좀 안 익은 거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시키면 그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기부한다고 시켜봤는데 고기에다가 난 좀 익혀서 먹겠다 하면은 약간 내놓으시면은 딱 익으니까 또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고 이렇게 저희처럼 요리, 찜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김치 자체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되고 만들어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예, 이제 한번 빨리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예. 와, 이건 뭐, 뭐부터 먹어야 되노?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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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치, 갈비 사과가 안 먹어봐. 자, 아까는 예쁘다 먹자. 자, 농삼이 더. 네. 김치 자체가 먹어보니까 시원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서 먹으니까. 어우, 이게 김치 국무를 넣어서 그런가? 어우, 너무 맛있는데요? 응. 역시 우리 농삼물이라서.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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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랑 먹어봐라 김치 사갔어 뭐라고 해서 이거 한쪽으로 땡겨야 돼 진짜 김치는 뭐랑 같이 먹어도 진짜 잘 어울린다 김치만 맛있어 보면 다른거는 뭐 필요가 없다니까 맛있는 김치로 요리해보면 그 일품 김치라 일품요리 김치찌개는 진짜 김치가 중요하지 김치가 네버 더 더 유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기 네버스마트스토어에 보니까 평점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인상 깊은 리뷰가 하나 있더라구요 뭐? 우리 아이들은 여기 김치만 먹는다 그 정도로 애들도 이렇게 국내산 농산물로 아나봐요 맛있나봐요 먹으면 다르잖아 뭐 아들도 잘한다 요즘에 아이들 입을 더 정확하다 삼겹살하고 뭔가 진짜 맛있는데 알겠습니다 가능하지만 다르잖아 참고 가수들 가수들 은은 은은 кто 가수들 가수들 ㅎㅎㅎㅎㅎ 거의 다 이런거 가지고 있다 여기 응, 김치 응 나 그거 먹고 싶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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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 으 김치가 밥도둑이래 김치가 밥도둑이래 일어난 남규 김치 이건 폭폭하다 한 범행기 먹기 어라? 밥 다 못 붓네. 밥 다 없죠? 드시고 계세요. 제가 안에 후딱 뛰어갔다 올게요. 이거 못 참는다. 이거 못 참는다. 밥 더 갖고 왔네. 밥도둑이라 맞죠? 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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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우 김치가 맛있습니다. 닭이 좀 밀리네요. 김치가 워낙 훌륭하니까 이런 재료들이 무척 분다. 그리고 첫째로 김치가 안 짜오니까. 짜오면 이것도 못먹거든. 그것도 그렇고 김치가 간을 참 잘하셨다. 이름이 기품은 김치잖아요. 여러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 기를 품었다 아니면 기품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진짜 기품이 있네 김치가. 김치 속도 많이 들어가 있다. 맛있네요. 뱅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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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살짝 남겼습니다. 요거 근데 김치찜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요래 놓고 새벽에 대파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맞죠. 요거는 좀 놔뒀다가 저에게 요거 김치 두고두고 반찬으로 먹고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김치가 안 짜오니까 술술술술 들어가. 잡으면 탁탁 걸리거든. 김치가 삼삼하니 맛있네. 김치만 먹어도 소금 재료하고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비타민이나 영양가가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황태 뭐 해가지고. 육수 낼 때부터 5만 개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속에는 또 각종 야채들이랑 다 해가 버무러져서 들어가가지고 하나에 딱 김치가 완성되는 거니까. 뭐 여지 없죠. 그래 맞아. 아빠는 항상 말씀을 과학적으로 말씀하세요. 과학적인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가지로 놓고 먹어보니까 돼지가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김치에 넣어서 뭐가 맛있을까. 그래서 제일 구하기 쉬운 재료 돼지를 넣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람분들은 이제 이게 국내산 100% 농산물 가지고 만든 김치니까. 이거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봤는데 5kg짜리 하나만 시켜도 이거 무료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시켜드셔보시고. 어 맞다. 그러면 김치 필요할 때마다 시키면. 오늘 시켜보면 내일 아픈.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평점도 굉장히 높고 한데.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래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기 모나용평 브랜드 인스타그램에서 모나용평 브랜드 채널인 모나용평TV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으로 이벤트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경품으로 쏘신다고 하니까. 김치를 나눠주신다고 하셔도 하고. 그걸 한번 제가 또 응모하는 법 밑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드셔보시고요. 또 이벤트 당첨되면은 어 기분도 좋고. 한번 먹어보고 어 이벤트 맞다 하면 또 다음에 또 시켜 드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한번 좋은 기회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게 역대급 요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료가 좋았습니다. 재료가. 김치가. 그렇지. 다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김치가. 아 좋았다. 그래. 김치찜은 무조건 김치가. 생명은 좋아야 돼. 김치찜에 김치찜은 진짜 김치만 맛있으면. 그래. 이거 사실 돼지고기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 딱 넣어서 하면은 맛있어. 그래. 그치.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 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뉴일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